곧 스탠딩닉스 투 유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헝가리로 날아갑니다. 한..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.. 챙겨가야 될 게 많네 많아. 여기 짐을 다 쌌습니다. 여기 짐을 다 쌌고 힘들다 힘들어. 떠나봅시다. Let's go. 한 12시 반 부터인가 좀 깨있긴 했는데 네 고마워에 도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배가 고픕니다. Let's go. 가볼까. 갑시다. 제가 도착했습니다. 졸려. 넌 안 돼. 가고 싶어. 고맙습니다. 지금 있는데 할 게 없습니다. 할 게 없어서.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지금은 운동합니다 운동 아~~따만 이래 어우 머리야 어우 머리야 자 운동 차근차근 하십시오 오늘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? 근데 여기 거리가 되게 이쁘긴 하다 이게 아침이잖아 지금 좋네 사람도 없고 도장 걸어가는 거지 마 인생 뭐 있나 앞으로 걸어가는 거 인생 직진이다 인생 직진 아이가 굿굿 육시 육시 오오오 수고하세요 오늘까지 오묘한 맛은 다 건강식인가 머리가 다 중앙으로 찍어야지 좋았다 이런 걸로 이제 틱톡 찍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GCF 못쓰잖아 수빈 고기 먹으러 가야지 회식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뮤비 너무 기대된다 진짜 예 세븐 부르는 3D 불렀던 애가 춤을 이렇게까지 또 춰? 역시 BTS 아직 안 좋았다 편역 1티어다 이런 얘기 듣고 싶고 끝났어 1,2,3 골든! 이isierung의 고마워요 cryptocurrency